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항상 책방에서 책을 낭독해 드리기 전에 살며시 눈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하게도 일하시면서 제 책방을 틀어놓으시거나 또 운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좀 멘트를 바꿔야겠네요. 네, 오늘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시길 희망하고요. 자, 오늘은 전미홍 작가님의 5분 전이라는 작품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전미홍 작가님의 작가의 말 들려 드리고요. 바로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미홍 작가의 말 주인공 무도는 자신의 편견이나 행위를 좀처럼 바꾸려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무도가 장인을 모시고 살게 되죠. 자발적으로 장인을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처남의 몫을 자신이 대신 떠맡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무도에게 환청이 들려와요. 그리고 아들은 난지평에 걸리죠. 무도는 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비로소 자신이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되죠. 아들은 공연 시작 5분 전 무대에 올라서면 자신이 무대와 하나가 돼버리는 것 같다고 해요. 자, 우리에게 5분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리고 5분 전이란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게 하나요? 인생이란 무대에서 우리도 무도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살며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5분 전 전미홍 남자 무용수가 들어올린 여자 무용수의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공중 고개하듯 훌쩍 뛰어올랐다. 나비처럼 살포시 내려앉고 다시 한 대 엉켜서 회전하다. 또 꽃잎처럼 흩어져 멀어진다. 이어서 망자들의 멘트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무용수들은 차례대로 립싱크하면서 춤을 춘다. 말이 춤이 됐고 춤이 또다시 이야기가 되어간다. 피날레는 A의 즉흥무로 펼쳐졌다. 자국인 한국에서보다 유럽에서 더 극찬받고 있다는 현대무용가였다. 흰색의 긴 무명천을 피로 흠뻑 적셔서 머리 위에 올려놓는 무용수. 금세 그녀의 얼굴과 몸은 붉은색으로 물든다. 적가슴까지 드러내놓고 이어가는 다채로운 굴곡의 움직임들. 중로 무용수의 절절한 춤은 망자들을 위한 한바탕의 살풀이로 변한다. 공연 어땠어요?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쫓아나온 무도의 아들이 묻는다. 아직 분장을 지우기 전이라 안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무도의 아내는 초조한 눈빛으로 연신 아들을 탐색한다. 다른 남자 무용수들처럼 아들도 여자 무용수를 번쩍 들어올렸고 풀쩍 뛰어올랐다 바닥에다 그대로 몸을 내던지곤 했었다. 아내가 마음 졸였을 걸 짐작하고 무도가 말했다. 병이 있는 데다 졸업도 하지 않은 무도의 아들을 A무용단에서 불러들였다. 그러니 그의 역할이 조금쯤 덜할 만도 했을 터였다. 그런데도 아들은 공연평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했다. 무도의 아내는 무용의 줄거리보다 무용수들의 춤이 더 출중했다고 극찬한 뒤 하나의 주제를 끝까지 물어붙이는 A의 치밀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반면 무도는 표현의 광포함에 역겨움마저 들었다며 A춤에 대한 아연함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다. 공연에 대한 제 엄마와 아빠의 상반된 감상평을 들은 후 아들은 서둘러 분장실로 향했다. 몸을 흔들며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무도 부부는 한참 동안 바라본다. 공연 컨셉 때문에 빠글거리는 펌을 한 아들의 머리카락은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무도의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발 상태를 못내 속상해한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이야말로 무도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무도의 아들은 국립예술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었다. 제 딴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별 볼일 없는 녀석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것 같았다. 그럴싸한 공연들엔 모조리 참가했고 좋은 평가도 듣고 있는 듯했다. 그런 아들에게 2년 전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재생 불량성 빈혈입니다. 희귀난치병 판정이 내려졌다. 처음에는 자꾸 입안이 해진다기에 또 너무 무리하는구나 싶었다. 본인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던지 아들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집 부분에 자란다는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베첼트병이라고 예진한 뒤 혈액검사를 했다. 베첼트란 생소한 병명을 전해들은 무도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백혈구 수치가 얼토당토 않게 나와 다시 채혈하게 됐다. 제 검사에서도 역시 심각한 수치가 나오자 혈액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사는 속히 아들을 혈액 전문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보냈다. 평소 건강했고 말썽 한 번 피우지 않던 아이였다. 무용계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문제될 게 없는 청년이었다. 그런 아들이 대학 4년에 베첼트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난치병 환자가 돼버렸다. 그것도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 난치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원인이 뭔가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려나오기에 무도는 최대한 편안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나 염색체의 구조적인 이상이 생긴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등 많은 예들을 얘기합니다만 실은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원인을 모른다고요? 그럼 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도의 입에서 큰 소리가 튀어나왔다. 심장도 벌렁거렸다. 아닙니다. 원인과 예방법은 확실하지 않지만 치료법은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과 면역조절료법이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중증의 경우 치명적이지만 골수이식이나 면역억제치료로 8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형제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근엔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단, 형제간 적합항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역조절료법을 먼저 실시하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비혈형간 조혈모세포이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 골수이식만 하게 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면역조절료법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약물로 하는 치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약물치료법이에요. 입원에서 주사로 5일간 투여받고 면역조절제를 1년 이상 경구 복용하는 걸 말합니다. 현재 환자의 60-70%는 혈액수치가 개선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건우는 누나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지 검사부터 해야 하겠지만 불일치의 경우를 대비해 면역조절 요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건우의 혈액수치는 초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되니까요. 진료실을 나오자 간호사는 혈액의 정상 수치를 알려준 뒤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주의사항을 이야기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진균 등의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데 남건우 씨의 혈액수치는 정상 수치보다 심각하게 낮습니다. 집 밖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아주 작은 상처도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설명이 더 이어졌지만 무도의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능히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조조가 한 말이었고 다산이 그의 제자를 위해 쓴 글에 인용되기도 한 구절이다. 그런데 요즘 무도는 이 말이 생선가시처럼 목구멍에 딱 걸려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하지만 어쩌면 사자는 끝도 없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벌받은 거야. 장인을 그처럼 냄대했으니 자식이 그 과보를 받지. 무도는 순간적으로 장모님 하고 소리쳐 부를 뻔했다. 착각이었다. 장모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뒤돌아보니 아내가 꼼짝 않고 앉아서 책을 보는 중이었다. 요즘 아내의 목소리는 갈수록 장모 음성을 담는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런 모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장모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을까. 절대로 아닐 거라고 고개를 내줬지만 무도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다. 그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들려온 걸까. 무도는 문자나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리나 말로서 오류를 범하는 따위를 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행위는 매번 얼마나 위태했던가. 그리나 말처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지 못한 채 영원한 과오로 그치고 말기가 다반사였다. 때로는 냉정한 눈빛으로 쌀쌀맞은 태도로 온몸으로 냉혹한 감정을 드러내기가 말보다도 더 명려했고 효과적이었다. 악설을 내뱉으면 더한 악설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처럼 악행은 반복을 충동질하는 강한 충독성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장인에게 유독 그랬다. 무도의 장인은 성격이 급했지만 온순한 사람이었고 남들에게 너그러우면서 지극히 가정적이었다. 평소 지나치게 부지런해 아내와 자식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주책을 떨거나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성격이 급한 만큼 부지런했고 부지런한 만큼 소유한 것도 많았다. 크게 부여하진 않아도 부족한 것 없이 갖추고 사는 편이었다. 처가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장인을 보면 언제나 진인이라고 추워주었다. 척추결핵환자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여성단체에서 장한 남편상을 두 번이나 받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도에겐 그의 선행들이 자꾸만 가식적으로 여겨졌다. 체기를 느낄 때와 같은 거북함이 그의 뱃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어쩌면 열등감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무도는 처 부모의 단란하고 화목한 모습을 볼 때면 뭘 해도 일이 풀리잖아 궁핍했던 아버지 얼굴이 시시로 떠올랐다. 왜 이리 반찬이 싱거워.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나? 하초가 모두 말랐는데 물을 왜 안 주는 거야? 무도의 지배와 살게 된 장인은 식성이 까다로워 툭하면 음식에 까타를 부렸고 서로 잠자는 시간대가 달랐지만 무도가 자고 있으면 깨워대기 일쑤였다. 장인의 결벽증은 그의 부부를 마음 놓고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관상식물을 가꾸는 무도의 유일한 취미활동까지도 번번이 방해받아야 했다. 무도는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그의 아내가 여러 차례 장인을 설득했지만 그 효력은 이틀을 가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장인이란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리기로 작정했다. 퇴근해 오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집을 나설 때면 장인이 인정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무도는 못 들은 척하고 등을 돌려버렸다. 돌변해버린 무도의 태도를 그의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했어? 저를 작은 아들로 여겨주십시오 하지 않았어? 아내는 결혼 당시에 했던 말까지 들먹이며 왜 자기 아버지를 유령 취급하냐고 따졌고 무도의 행동을 노인 학대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장인은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갈수록 위축돼가는 그가 측은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태도를 한 번 바꾸고 나니 그 다음엔 장인을 마주하기가 싫어졌고 쳐다보면 괜히 짜증나 또다시 외면해버렸다. 어쩌다 처남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에 반가워하고 웃줄대는 그를 보면 화가 치밀었다. 아들이 엄연히 있는데 왜 내가 장인을 모셔야 하냐는 불만이 불쑥불쑥 차올랐다. 악행이란 그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이다. 무도는 자신의 행위를 누군가는 폐륜적으로까지 보기도 하겠지만 입장에 따라선 합리적으로 여기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극렬히 미워하거나 증오해본 적이 없었다.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긴 적은 더더욱 없었다. 심지어 거래처 사장이 사기를 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조차도 그는 안가품하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한 공간을 공유하며 사는 이에 대한 감정은 도대체가 조절하기 어려웠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모멸감은 마음대로 다스려지지가 않았다. 그건 자기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 장인에 대한 억지스런 불신이 혐오감으로 깊어진 건 아마도 장모가 운명하고 나서부터 했을 것이다. 비록 환자였지만 처가의 기간과 친화는 장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처남이 결혼하고부터 화기애애하던 가정이 금각이 시작했다지만 장모의 초상을 치르기 전까진 외면의 옹화는 그런대로 유지되었었다. 장인이 무도의 집에 와 산 지 1년 만에 장모가 운명했고 그때부터 상황들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네 아버지는 남서방이 좋으시대. 너희 집에 계시면 마음이 제일 편할 것 같다고 그러시네. 처음 장인 부양 문제를 꺼낼 때 장모는 무도를 한 번 슬쩍 쳐다보고는 딸인 아내에게 말했다. 마치 사위의 의중 따위인 아란 곳 없다는 듯. 물론 장모로선 어렵게 꺼낸 말이었겠지만 장모의 그 당당함에 무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위인 그의 생각보다도 딸의 의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처부모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맥이 빠지기까지 했다. 사실 결혼 전에도 그런 식의 서운함은 수도 없이 경험했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나 무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해왔다. 종손인 형이나 성깔 있는 동생에 비하면 무도의 성격은 두루뭉술하고 여리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피부체에게 갖는 서운함과 처부모에게 갖는 서운함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자기 부모 형제가 주는 부담감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당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처부모에게서 받은 서운한 기억은 시간이 앞만 흘러도 퇴색되지가 않았다. 언제라도 침투할 준비가 된 복병과도 같이 늘 그의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오후에 병실이 하나 비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입원하시려면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다면 다른 대기자분께 점심을 먹자마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하필이면 22번째 맞는 아들의 생일날이었다. 아들은 생일 선물로 빔 프로젝트를 원했고 그걸 막 주문하려던 참이었다. 준비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4시간 만에 도착한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면역 치료를 위해선 1인 병실이어만 했고 병실이 없어 몇 달씩 대기 중인 환자들은 수두룩했다. 더군다나 딸의 골수가 아들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로 인해 더 애를 태우며 병실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어? 똥이 초록색 설사야. 당장 항암 치료의 하나인 약물 치료에 들어간 아들은 웃으며 농담쪼로 말했다. 하지만 곧 극심한 오한과 발열에 빠져들면서 수혈을 여러 차례 받았다. 무도는 그때야 비로소 빈혈 환자의 창백한 얼굴색은 흰색이 아니라 다 익은 벼 입처럼 누런색을 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일같이 주혈모 세포 이식 BMT 센터를 가득 메우고 있는 환자 대다수가 청년들이라는 사실도 확인해야 했다. 무도는 혈액 주머니와 함께 대여섯 개의 링거를 매달고 누워있는 아들 곁에 나란히 누웠다. 창밖에는 고층 건물들이 화려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멀리 그것들에 가려진 한강이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광경이 역락 없이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것마저 아들의 숨결만 같아서 초조하게 지새우는 밤들이었다. 한 달 만에 태어난 아들은 검사 때문에 매주 서울로 올라가 피를 뽑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들이 그때마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걸 무도는 알고 있었다. 약의 부작용은 조금만 움직여도 뼈를 아프게 하고 몇 걸음 걷지 않아도 숨차게 만들었다. 탄탄하던 근육은 노인의 것과 같아져버렸다. 건우의 제빈이 발작성 야간혈색소녀증 PNH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혈관 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용혈현상이 일어나 밤에 붉은 소변을 보는 병입니다. 총 10개국에서 50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희귀 질환이죠. 아직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위해 건우를 PNH 환자로 등록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쩌면 건우의 제빈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PNH가 혈액 수치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수치를 더 지켜보십시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PNH까지 두 개의 희귀 난치 질환자로 등록이 되었다.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안전선에 들 때까지 모두 부부는 신생아를 보살피는 것처럼 아들의 위생과 섭생에 집중했다. 그 와중에 병이 난 것을 모르는 기획사나 예술단체에서 이따금 아들에게 안무를 의뢰해왔다. 함께 공연하자는 무용가의 제의도 들어왔다. 그렇지만 반가워해야 할 그 요청과 제의들이야말로 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됐다.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들을 모조리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아들에겐 통증보다도 더한 통증이었다. 춤을 다시 추기 위해서는 면역을 초기화해 새 면역을 만들고 있듯 소실된 근육들을 죄다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춤으로 생성된 근육은 운동으로 만들어진 근육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것들은 아주 얇게 뼈의 외면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되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근육이었다. 눈물겹게 애써서 새로 만든 근육은 금세 빠져나가 버렸고 재생되는 속도는 그와 반대로 기가 막히게 느렸다. 그렇지만 무용을 포기할 줄 모르는 아들은 마지막 강구책으로 복싱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러닝머신을 타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고 근력운동할 때는 현기증이나 비틀거렸지만 기어이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받으며 체력을 다져나갔다. 완치 판정 받으려면 앞으로 3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아직 정상수치에 완전히 오른 건 아니지만 꼭 복학을 해야겠다니 그럼 그렇게 해봐. 담당 의사는 복학을 허락하면서 서서히 줄여오던 약도 한 번 중단해 보자고 했다. 살면서 숫자에 그토록 연연해 본 적이 또 있었던가. 채혈할 때마다 무도의 가족은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와도 같았다. 혈액 수치에 오르고 내림에 따라 무도와 그의 아내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렸다. 아버지 어떡하지? 무도의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모셔야지 어쩌겠어. 무도의 아내는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뒤척였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수년간 처부모가 지불하고 있던 비용은 만만치 않은 액수였다. 그곳 생활이 예정보다 턱없이 길어지자 처부모는 불안해졌다. 거기다 자신들을 부양하리라 확신했던 아들에게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불안과 절망은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하필이면 뉴스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독거노인들 이야기가 매일같이 보도되었다. 딸인 무도의 아내가 요양원을 드나들며 그들을 보살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따라야만 했다. 풀이 죽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내에게 무도가 다시 말했다. 장인어른 모셔도 난 상관없어. 당신이 문제지. 난 출근하면 그만이고 밤에만 잠시 볼 뿐이잖아. 종일 집에서 같이 지내할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자신 있으면 모시는 거고 당신이 못 모시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요양원에 계속 계시게 하고 우리가 웬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수밖에. 그때는 쉬울 줄 알았다. 일상의 문제쯤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리라 여겼고 자신은 모든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포용력을 지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무도의 신경을 옥죄해왔다. 더구나 오로지 자기 아들만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장인에게 관심을 내보이기란 그럴 수 없이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의 잦은 병치레를 지켜봐야 하는 것마저도 점차 부담스러워졌다. 장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꼭 그 수조로만 밥을 먹으려 하네. 또다시 장모 음성인지 아내 목소리인지 모를 냉랭한 소리가 무도의 귀천에 울렸다. 그는 흠짓하며 아내를 유심히 살폈지만 그녀는 그저 밥만 먹고 있을 3년 전 무도의 아내가 효도상을 탈 때 상품으로 명품 유기세트를 받았었다. 7천 세대가 넘는 무도의 아파트에선 연례행사로 어버이날이면 효자효부를 선발해 시상했다. 노인을 봉양하고 있는 세대를 파악해 적합한 세 사람을 가려 각각 기십만원 상당의 상금이나 상품을 선물했다. 무도의 아내는 자기는 상받을 자격이 안 된다며 거듭 거절했지만 결국 시상식에 불려나갔다. 아내는 장인에게만 그 유기를 사용했는데 장인의 초상을 치르고 나자 그릇은 싱크대 속에 쳐박아두고 수저만 수저통에 꽂아놓았다. 스텐 수저들보다 그윽한 빛깔의 노수저는 눈에 띄기 마련이어서 자연적으로 손이 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무도에게 다시 또 그 빌어먹을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은 죄스러워 차마 그 수저로 못 먹는데 사위는 참 뻔뻔하기도 하지. 무도는 눈을 부릅뜨고 아내를 노려봤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먹는 데만 열중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회개한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무도는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이 장인을 모줄게 대하기는 했었다. 장인이 말을 걸어와도 무시하고 외면했다. 종일 집에 있어도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아무런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 사실 무도가 집장만 만날 때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관심 가져주었던 이는 처고모밖에 없었다. 손 내밀지 않아도 선뜻 큰 돈을 마련해줬던 사람도 바로 장인이었다. 그런 장인 입장에선 자신이 배음망덕한 놈임엔 분명했다. 하지만 무도는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도 내 입장이 돼보세요. 옷을 갈아입으려던 무도는 마침내 짜증이 폭발했다. 무도의 아내는 전부터 장인의 옷을 자꾸 그에게 입히려고 했다. 안 입는다고 했는데도 장인의 카디건을 또 무도의 옷장에다 걸어놓은 것이다. 이 옷 안 입는다고 했잖아. 왜 자꾸 여기에 걸어두는 거야? 아직 멀쩡한 데다 더구나 고급 순모잖아. 당신한테 잘 어울리는데 왜 안 입겠다는 거야?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입어. 난 입기 싫단 말이야. 그의 아내는 전부터 무도가 옷을 잘 갖춰 입지 않는 걸 못마땅히 했다. 계절에 좀 맞게 입어라.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입어라. 품위 없이 옷차림이 그게 뭐냐며 타박하곤 했다. 그때마다 무도는 옷도 내 맘대로 못 입느냐 짜증을 부렸고 그런 것쯤은 마누라 말 좀 듣지. 옷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왜 자꾸 아무렇게나 입어. 제발 똥고집 좀 그만 부려. 라는 아내의 잔소리로 신경전이 끝나곤 했다. 아내가 옷을 마련해 주기 전까진 무도 스스로 옷을 산 적이 거의 없었다. 클 때는 형이 입던 것만 받아입었고 직장 다니면서도 옷 따위에 신경 쓸 여유를 가져보지 못했다. 반면에 장인은 집을 나설 때면 언제나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고급 천으로 계절마다 여러 벌씩 마련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입었다. 그러니 의복에 신경 쓰지 않는 무도가 아내에겐 불만스럽지 않을 리 없었다. 아내가 뒤돌아서 가는데 또다시 그 야멸찬 소리가 무도의 귀를 때렸다. 네가 줄기차게 입고 있는 지금 그 남방 그것도 장인이 옛날에 입던 거거든 겁에 질린 무도는 얼른 입고 있던 남방을 벗어서 확 던져버렸다. 무도의 아들은 병이 나고부터 제 엄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졌다. 제 엄마가 앉아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에 눈 받고 있으면 꼭 잘못된 몸 자세를 바로 잡으려 들었다. 뒤로 다가가 자세가 나쁘다면서 올라간 어깨와 구부정한 등을 톡톡 두드렸다. 식사 중에도 목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다면서 턱을 넣고 가슴을 펴라고 뒷목에서부터 허리뼈가 시작된다는 등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때마다 무한해진 무도의 아내는 밥 좀 먹자고 이러다 체하겠다고 투덜거렸다. 무릎 좀 구부려. 엄마 로봇 야? 아무리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무릎을 구부릴 줄 몰라? 아들의 극성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 엄마 종아리를 걷어차듯이 야단을 쳐대기도 하고 제 엄마의 턱과 뒤통수를 잡고 물을 뽑듯 쭉 당겨대기도 했다.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아들은 길 한복판에서도 서슴치 않았다.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십중팔구 무도의 아들을 막대먹은 녀석이라고 욕을 했을 터였다. 그렇지만 아들은 남들의 시선 따위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들은 제 엄마에게 잘못된 몸자세를 지적할 때만 유난을 떠는 게 아니었다. 혼잡한 대학가에서 제 엄마 어깨에 팔을 두르고 껴앉다시피 하며 걸었다. 혹 도로 쪽에 제 엄마가 서게 되면 얼른 자리를 받고 인도 쪽으로 제 엄말 밀어넣었다. 남편인 무도도 하지 않는 행동을 아들은 제 엄마에게 스스럼없이 해댔다. 때론 제 엄마의 혹독한 트레이너였다가 연인처럼 다정하게 굴고 또 덜어는 친한 친구인 양 제 생각을 무람없이 이야기했다. 특히 창작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면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둘은 호흡이 잘 맞다가도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되면 언성을 높이고 씩씩거리다 각자의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버리기 일수였다. 그리고는 잠시 후 아들은 소리쳤다.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야.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려 들지마. 제발 틀을 좀 깨라고. 제 엄마는 주로 도덕적인 것을 강조했고 아들은 그때마다 본능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무도의 아내는 아들이 그렇게 으르렁거릴 때마다 자신의 20대를 보는 것 같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나도 너만 할 땐 외할머니가 답답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더 신경쓰는 게 소모적으로 보였거든. 도덕성의 필요 이상으로 비중을 두는 것 같아 못마땅했지. 그래서 나도 너처럼 엄마는 고루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네 외할머니는 그러셨지. 너도 나중에 자식 놔봐라. 너랑 똑같은 자식 키워보면 내 마음 알 거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셨지. 참 더러운 게 부모다. 하고 치 엄마는 곤란해지며 꼭 옛날 얘기를 해. 아들이 입을 삐죽 내밀며 안 듣는 척 몸을 돌리자 무도가 끼어들었다. 너 더럽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마음이 상처입어서 너덜거릴 지경이라는 말이야. 그만큼 자존심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뜻이지. 무도의 아내는 이따금 아들과 딸이 자기를 고루한 늙은이 취급할 때면 삶에 대한 회의마저 든다고 서운해했다. 저희 둘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엄마는 뭐 원래 그러니까 하지 않겠어? 애들이 그런 식으로 체념하듯 말할 땐 정말이지 내가 여태 헛살았나 싶다니까. 그의 아내는 또래 여자들보다 자신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누구보다 정의롭게 소신껏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애들이 자꾸 일깨워주고 싶어 하는 거야. 아들이 휴양을 끝내고 복학하러 가버리자 무도의 아내는 내내 울적해 했다. 아들의 빈자리는 너무나 커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때론 운동장처럼 횡덩그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아들은 같이 있는 동안 그들 부부에게 내일같이 뭔가를 함께하자고 요구해왔다. 제가 추천하는 음악과 영화를 같이 듣고 관람하자 했으며 바닷가로가 물수제비를 뜨자고도 했다. 탁구나 배드민턴 등의 곡놀이를 함께하자 했고 클라이밍과 VR 게임도 같이 하러 다니길 원했다. 내가 언제 또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나 다 나오면 진짜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 거야. 공연 시작하기 5분 전처럼 왜 하필 5분 전이야? 당감을 깎고 있던 아내와 TV를 보던 무도가 동시에 아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평소에는 춤을 잘 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공연 시작할 때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욕심을 싹 버리게 되거든요. 잘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대기실에서 무대로 올라서기 5분 전쯤 되면 오로지 춤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랑 무대가 구분되지 않아요. 마치 제 몸이 하나의 공간이 돼버린 것 같아지거든요.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시작하던 아들이 한껏 고무되어 춤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 아들의 목소리는 편안했고 얼굴은 점점 환해져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그토록 낯선 아들을 보는 건 무도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태 이 녀석에 대해 뭘 알고 있었지? 아들이 왜 춤을 추려고 하는지 어떤 무용가가 되고 싶은지 무도는 아들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니 그런 걸 궁금해한 적조차도 없었다. 아프게 되고 나서 앞으로 다신 춤을 못 추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공연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인생의 마지막 무대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추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냥 춤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마치 영영 떠날 사람처럼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려 했다. 독에다 내용물을 켜켜이 눌러담듯 추억들로 꽉 채워진 시간들을 보내려 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모던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은 바로 장인이었다. 장인과 같이 한 집에 살면서도 그는 뭔가를 함께 해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아내가 요구하는 것만 마지못해 응하는 식이었다. 그나마도 자신이 내키지 않는 건 한사코 하려들지 않았다. 아버지 모시고 사우나 한 번만 갔다 와줘. 응? 평소 목욕을 즐기던 장인은 주말마다 집 근처에 해수 온천에서 사우나를 했는데 뇌졸증이 와서 거동이 원활해지지 않게 되자 아내가 무도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난 사우나 같은 건 딱 질색이야 라며 끝내 그 부탁을 목살해버렸었다. 만일 장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쯤 가졌더라면 그를 잘 이해하게 됐을까 그랬더라면 마음이 더 편할 수 있고 환청을 듣는 일도 안 생겼을까 그랬더라면 아들이 몹쓸병에 걸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무도는 지팡이를 짓고 힘겹게 걸어가던 장인의 뒷모습을 산책로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던 장인의 쓸쓸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정작 힘들었던 사람은 어쩌면 장인이나 무도 자신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박대하는 걸 수년간 지켜봐야 했던 아내야말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벼랑간 뒤통수를 후려치듯 스치고 지나갔다. 아파트 산책로를 걷는데 무도의 아내가 옆에서 봐봐 5분 전 야 하며 쿡쿡 웃는다. 아내가 턱짓하는 곳을 보자 저만치에 5분 전 걸어가고 있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사내 우중충한 검정색 잠바를 입은 여느 때와는 달리 제법 말숙한 차림이다. 여전히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무슨 말인가를 연신해대며 걷고 있다. 처음엔 이어폰을 꽂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거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행동과 표정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고개는 늘 똑같은 방향으로 시계의 분침이 55분을 가리키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무도 부부가 붙인 별명이 5분 전 이었다. 5분 전은 얼굴이 검다. 때론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안색인 남자. 무도는 그 사내를 볼 때마다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이야기하게 만드느냐고. 혹시 어느 혼령이 찾아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게 분명하리라. 그래서 그 무엇과의 소통을 이어가려고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그렇다면 모두 자신 그 정체물을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일 아닌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토론자의 제스처처럼 5분 전은 연신 두 손을 흔들어대며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다. 오늘따라 사내의 태도가 새삼 절실해 보인다. 2019년 11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직필 한국소설 2020년 사월호의 수록 네, 전미용 작가님의 5분 전 들려드렸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뵐게요. 5분 전 평안의 9일 8일 1 8일 9일 10 10 11 11 11 한글자막 by 한효정